안녕하십니까. 2019년 개리직 공무원 컴퓨터일반 기출문제 해설택강을 맡게 된 우원구입니다. 이번 시험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일반 9급 다른 전산직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됐고 특히 소프트공학 같은 경우는 7급 시험에서 출제되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시험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문제 대비하실 때 9급 문제가 아닌 7급까지도 좀 대비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 간략하게 어떤 형태가 문제가 출제됐는지 어떤 유형들이 출제됐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분석을 먼저 이야기 드리게 되면 평균적으로 출제되는 형태가 전자계산기가 일반적으로 대단 출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만 이번 시험은 데이터 통신에서 5개 정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소프트공학이라는 과목에서 마찬가지 3문제 골고루 출제가 된 상태에 조금 특이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 엑셀이라는 과목에서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엑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 준비하시는 것 같은 경우도 엑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상할 게고 엑셀 관련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준비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프로그램의 언어 형태로서 보통 2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C언어가 2문제, Java 1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3문제가 출제가 된 그래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공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설명드리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2019년도 시험에서 아마 컴퓨터 일반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출제 분석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전자계산계에서는 항상 출제되는 계산 문제죠. 카르노맥 관련 문제와 시스크 리스크 관련 형태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출제가 될 테니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이거는 꼭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교착 상태에 저번도 출제됐지만 이번도 나왔던 것. 그래서 전자나 운영체제는 기존에 출제된 내용들을 가지고 무난하게 출제됐던 형태니까 조금 확인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 프로세스 스레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쉽게 준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연습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다만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시스크 리스크 관련으로서 유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사지 선다이기 때문에 맞는 거를 고르는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번 시험에는 맞는 게 몇 개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시험을 치신 분도 상당히 좀 곤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패턴이 출제됐다는 거는 앞으로 시험에도 마찬가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같은 경우는 개념을 좀 더 충실하게 내용 정리를 하시고 기존에 출제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시험을 대비하길 부탁드릴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SQL의 명령어나 참조부결성, 파일 편성 관련인데 이 파일 편성도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다시 선다 형태로 우리가 또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어렵게 출제된 부분들 아마 골민을 좀 많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통신은 마찬가지 동기와 비동기 전송 공개 키는 워낙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멋있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워터마킹이나 악성 프로그램 항상 새롭게 기본 용어들이 출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과학 같은 경우가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9급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라 전산직 7급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는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된 물론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들었던 내용들입니다만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맞추기 힘들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보통은 기본적인 룩업 함수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만 일반적인 함수인 최소공배수 구하는 거 중간값 구하는 거 그다음에 빈도 세대빈도값 구하는 거 그다음에 거듭제곱수를 구하는 함수를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됐었고 그다음에 셀 서식 관련 이거는 거의 아마 출제자 입장에서는 주는 문제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었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엑셀을 이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치신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시험이 출제되시는 분들이니까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함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시험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헌어는 선택정례 관련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인 제어구조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본어는 생성자와 관련 형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된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자체도 되게 난이도가 어려웠었고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걸 선택하는 부분에서 기존의 문제 방식과 좀 다르게 여러 개를 내용을 주고 그중에 몇 개가 맞냐를 물어보도록 하는 게 시험이 출제됐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태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컴퓨터 일반 A형입니다. A형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문제풀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기 전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기와 비동기 전송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동기 전송의 가장 키포인트 비동기 전송은 문자 단위 전송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 동기 전송은 프레임 단위 전송이 된다는 이 두 가지 특징만 잘 확인하시면 될 거고 유일하게 스타트 스톱 피트가 사용되는 거는 비동기 전송이라는 내용만 아셨다면 아마 이 문제는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시게 되면 동기 전송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나머지 내용은 포관됩니다만 여기 글자 보이시죠? 스타트 스톱이라는 글자가 설명이 된다는 거는 동기가 아닌 비동기 전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2번을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작업 분할을 통해 파악된 다음 소작업 목록을 AOE 네트워크로 표현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가장 빠른 소요 시간을 부릅니다. 1위가 뭐로 부르냐면 임계 경로입니다. 전체 작업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경로가 긴 경로를 우리는 임계 경로라고 표현을 하고 주의하실 게 뭐냐면 가장 빠르게 소요된다라고 해서 경로상의 작업 중에서 가장 작은 작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긴 경로의 작업을 우리는 임계 경로라고 선택합니다. 주의하실 게 뭐냐면 가장 빠르지만 실제로는 가장 느리게 설명되는 수업 시간에 주로 예를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작업 형태를 보시게 되면 ABCDEFC라는 여러 개의 작업이 존재를 하고 이 작업들에 소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선행 작업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작업 첫 번째, 두 번째 B 작업은 둘 다 선행 작업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A와 B가 동시에 종료되고 나면 누굴 처리할 수 있다? C라는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A라는 작업이 종료되고 B라는 작업이 종료된 후에 C라는 작업이 실행될 수 있다는 형태로 그림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C라는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누가 처리할 수 있다? D라는 작업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E라는 작업은 B와 C가 종료된 상태에서만 처리가 됩니다. B와 C가 종료된 후에 E라는 작업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F라는 작업은 D라는 작업이 종료되자 그리고 G라는 마지막 작업은 E와 F가 종료가 됐을 경우에 G라는 작업이 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먼저 제시하신 다음에 각각의 작업의 소요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A의 작업시간은 5일이다. 그러면 5일이 지난 후에 C라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B도 마찬가지 5일, 5일의 작업량을 가지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C라는 작업의 작업량은 8일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니까 각자 8일이 지난 후에 D와 E라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라는 작업이 걸리는 작업시간은 이틀이 되기 때문에 이틀 그 다음에 E라는 작업은 3일 F라는 작업은 4일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G라는 작업이 작업시간은 이틀 그래서 최종적인 종료까지의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된 상태에서 작업의 경로상을 따졌을 때 A부터 시작해서 end가 될 때까지 전체 경로를 따지면 이와 같은 경로와 이와 같은 경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면 그 경로상의 작업 중에서 가장 길게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는 임계 경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시면 5일, 8일, 이틀, 4일, 2일이라는 형태의 모양을 가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로상의 작업들의 전체 시간이 가장 빠른 소요시간인 임계 경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하시게 되면 총 24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소요되는 시간은 가장 긴 경로 작업인 24라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걸 찾도록 하는 형태가 임계 경로 그래서 초창기 시험, 계리직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 주로 7급 소프트공항에서 출제되는 문제 형태입니다만 우리가 치는 계리직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했던 형태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전부 다 7급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형태입니다만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유사한 형태로 시험에 출제된 부분들이니까 같이 확인 부탁드리고 출제됐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7급 문제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마 3번 같은 문제는 엑셀이 기본 서식 관련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뭐 큰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샵 콤마 샵샵 제로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달라면 1234라는 값을 찍어줍니다. 근데 주어진 값 자체가 소수점이 주어진 상태인데 주어진 서식에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없으면 이거를 보이지 않겠다. 컴퓨터는 다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숫자는 감춰지되 반올림이 이루어집니다. 반올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론 1235라는 값을 가지는 형태 그래서 답은 2번이 선택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 일반대로 설명됐던 형태입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확인했었는데 저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은 그냥 넘어갔던 부분입니다만 여러분의 이런 기본 형식 형태는 좀 확인하기 부탁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형태가 객체 제한 형태, UML 다이어그램 그리고 개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만 솔직히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답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객체 제한의 기본 용어입니다. 두 개 이상의 클래스의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얘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다? 다형성이라는 용어로 확인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다른 것보다는 여기입니다. 이 다형성이라는 형태를 포인트로 잡고 그 이유가 가능한 게 뭐냐면 보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체가, 니언 자체가 제시된 게 다형성이라는 형태가 두 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결정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론, 디귿은 누가 되냐? 시퀀스 모델이라는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유케이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만 문제를 잘 판단해 보시게 되면 개발에 사용되어지는 용어 설명입니다. 그랬을 때 기본 7, 골격이 되도록 한다 이런 말들이 설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일단 다형성이라는 글자를 포인트로 잡았다라며 범위를 줄일 수가 있고 유케이스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유케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 설계 도구로 사용되시는 부분이다. 분석 도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글자만 잘 체크를 하셨다라면 충분히 얘도 맞출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방식은 다른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험마다 공개키 암호 방식 형태는 항상 출제되고 있으니까 시험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이 공개키, 비밀키에 대한 형태는 반드시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 솔직히 1번 같은 게 답이 됩니다만 저도 이거는 내용 설명이 좀 힘듭니다. 상당히 좀 고급 형태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거는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닌 거를 유추해서 1번을 찾아내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송신자는 수신자의 개인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공개키죠.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한 메시지를 송신자에 수신하고 수신자는 수신한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키입니다. 개인키를 이용해서 복구한다는 형태 가장 많이 설명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번째입니다. 송수신자 규모가 동일할 경우 공개키 암호 방식이 대칭키 암호 방식보다 더 많은 키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더 적은 키를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네번째입니다. 키 운영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인증기관은 개인별로 개인키와 키 소유자의 정보가 아닌 공개키입니다. 개인은 자기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개키를 올폰해 줘야 되는 거니까 공개키를 정보로 제공한다는 걸로 확인하셨다면 2번, 3번, 4번이 잘못됐으니까 1번을 선택할 수 있게. 이거는 좀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책에도 많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 형태이기 때문에 얘도 설명을 드리긴 좀 못합니다만 2번, 3번, 4번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셔서 1번을 답을 선택하는 걸로 이해 부탁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워터마킹입니다. 이 워터마킹은 보안 기술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인터넷 주고받는 전자문서의 텍스트, 그림, 동영상, 음악 파일 등의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고요. 디지털 저작물로서 시각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해서 불법 복제, 예방, 저작권 보호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워터마킹이라는 형태의 용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추해서 비가시성, 강인성, 권리정보 추출성이라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부인 방지성과는 상관없습니다. 부인 방지성은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냈을 때 제가 보낸 거를 안 보냈다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을 부인 방지성이기 때문에 이 워터마킹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유추하시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또 이런 용어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인 방지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셨다면 답은 쉽게 추출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착 상태 단어입니다. 예방입니다. 시험에서 항상 출제된 것은 발생 요건 4가지입니다. 필요충분 조건에서 4가지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4가지 중에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상호배제를 방지하는 기법을 예방기법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데 주의사항, 상호배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배제를 하시게 되면 자원이 공유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갱신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기법에서는 상호배제 기법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유화 대기 부정 형태를 설명을 하는데 이 문제가 제시하는 거 자원을 점유한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요청하지만 할당받지 못하면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선점입니다. 선점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점유화 대기 조건이 아닌 선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잘못 설명된 걸로 보는 거고 세 번째입니다. 프로세스가 시작 시점에 자신이 사용할 모든 자원에 대해서 일괄 할당을 요청해서 출발할 때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출발합니다. 결론은 중간에 요구할 일이 없고 대기할 사항이 없다. 얘는 점유화 대기를 부정합니다. 결국 2번과 3번은 바뀐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답은 환형 대기 조건을 제거해서 선형으로만 만들어줌으로써 교착 상태를 예방하겠다는 거 답은 4번이 설명됩니다. 얘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8번 문제였었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8편성에 순차 편성 그 다음에 직접 편성 세 개는 순차 편성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정도 가지고 보통 시험을 설명합니다. 다른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도 내용 설명이 만들어질 때는 이러이러 이런 특징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만 약간 좀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그나마 다행이 아니라 각각의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틀린 것만 찾아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겁니다. 고르란 얘기죠. 이제까지 나왔던 거는 기역이 틀렸다, 니언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 포인트만 잡아도 시험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험 문제 패턴이 이와 같은 식으로 올해 7급부터 이런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험 대비 형태, 시험 문제를 대비하실 때는 이런 설명들 중에서 맞냐, 틀렸냐 형태가 시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험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자체를 설명을 보시게 되면 순차 파일은 데이터 레코드 증가는 적용된 순차 기준으로 마지막 위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차 파일은 테이프 처리입니다. A, B, C, D가 있다. F가 있다라면 E라는 값을 추가하겠다고 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위치에 삽입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니언도 마찬가지. 순차 파일의 접근 조건으로 대신해 순차 대상 필드값 범위에 해당되는 대량 데이터 레코드를 접근할 때 효과적이다 표현을 하는데 설명드린 입장이라면 이 말의 뜻이 저도 정확하게 국어실력이 딸린다 해야 될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순차 파일의 접근은 i3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보는 거니까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 파일은 오버플로우 블럭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읓은 맞는 표현. 그리고 리얼 형태는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에는 인덱스 대상 필드 키 값과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위치 값을 접근하게 만들어주는 형태. 그래서 킬드 값과 위치 값으로 구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얼도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덱스 순차 파일에서는 인덱스 갱신 없이 데이터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료 공간이 남았을 경우는 추가 삭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비읍 보시게 되면 인덱스 순차 파일의 접근 조건에 해당되는 인덱스 대상 필드 값을 가지는 소량 데이터를 순차 파일보다는 효과적인 접근 인덱스를 이용해서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 보는 거니까 비읍도 맞는 표현. 그리고 ㅅ은 다중 레벨 구성인데 저도 이거는 거의 잘 본 적은 잘 없습니다. 다루는 게 아닌데 자료를 찾아보니 최하위 레벨이 아니라 주 인덱스 레벨일 경우에는 순차 파일 형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ㅅ이 잘못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총 맞게 되는 개수가 몇 개다? 4개가 되도록 하는 형태. 오늘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커말 구급 수준을 좀 벗어난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치시는 분도 되게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도 약간의 변경 상황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일단 답은 3번이 선택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유형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실 때는 용어 자체보다는 설명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봐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Java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클래스 B와 클래스 A가 주어지고 항상 출발 우리가 메인에 출발합니다. 메인 출발하면서 첫 번째 하실 거 B1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B1이라는 클래스가 생성이 되는데 B라는 형태로 이름은 B1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면 생성이기 때문에 여기로 갑니다. 클래스 B에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생성자라고 표현을 하면 클래스가 만들어진다. 자동적으로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생성자 인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첫 번째 누가 나온다? 다가 나온다라고 아마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이 상태로 대부분 출제됩니다만 주의하실 게 누구냐면 Extend A니까 A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즉 B의 생성자가 하기 전에 A의 생성자부터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식보다 부모 개체가 먼저 출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생성자인 다가 먼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가부터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B 클래스의 생성자인 다가 두 번째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B1 객체의 A라는 변수값은 20이라는 값을 가진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B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B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데 데이터 타입은 A라는 클래스를 쓰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클래스 B의 생성자가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B 클래스의 생성자인 A 클래스가 먼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가가 또다시 출력이 된 후 두 개의 생성자 중에 인수를 갖고 있는 라가 네 번째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즉 두 개의 클래스를 생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결과는 가가 먼저 출력이 되고 다가 출력이 되고 다시 가 출력 라 출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B1 클래스의 A라는 변수값이 20 B2 클래스의 A라는 값이 10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표현을 한 결과 3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걸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3번을 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수로 1번을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성자와 관련한 상위 개체가 먼저 생성된다는 걸로 보시는 거니까 B 생성자 전에 상속받은 A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주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번 마찬가지 C 언어 작성된 프로그램 실행 결과입니다. 이거는 로직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하나씩 따라가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메인 문장을 보시게 되면 더블 F라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F라는 배열이 생성됩니다. 크기는 4개를 가진 상태에서 0번, 1번, 2번, 3번 인덱스의 자료가 1, 2, 3, 4를 가진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장의 처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HF42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H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때 X라는 변수의 2라는 값 D라는 변수의 4라는 값을 가지고 F라는 포인트니까 이 배열을 가리키는 걸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int i와 더블 res라는 변수의 0,0이라는 값이 지정된 상태에서 반복합니다. i는 D-1이기 때문에 인수 4를 넘어 받았으니까 이 자리는 3이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4, 3부터 얼마까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i,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3, 2, 1, 0이라는 4번의 함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4문의 반복문이 처리가 됩니다. 그 i값이 3, 2, 1, 0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장 적어보시게 되면 i가 3일 때 res는 처음에 res 값은 0이었습니다. 0 곱하기 넘겨받은 X가 2 더하기 F3번이 됩니다. F3번의 배열 값이 4라는 값을 가지는 거니까 첫 번째 i가 3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4라는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i가 2일 때 그러면 res는 4 곱하기 2 플러스 F2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F2라는 함수값 변수가 배열 값이 3이기 때문에 8하고 3을 대해서 얼마가 넘는다? 1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i가 3일 때 res는 11 곱하기 2 플러스 F1 i가 1이죠. 그러면 11 곱하기 2니까 22 더하기 F1번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res는 24 마지막 i가 0일 때 res는 24 곱하기 2 플러스 F0의 배열을 가집니다. 그럼 F0의 배열 값은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더한 결과 48 더하기 1 최종적인 결과는 49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res라는 변수가 49라는 값을 가지고 리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함수 호출의 결과 49를 프린트 F 출력을 하는데 3.1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여달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계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 여기 나오겠네요. 49.0이라는 결과 공부에서 따라가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것들은 잘 확인부터 하고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용어 문제입니다. 이거는 악성 프로 용어 형태가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그냥 보고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하고 스미싱이라는 형태의 용어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첫 번째 가가 랜섬웨어 밑에가 스미싱이라는 용어 설명이다라는 표현 정도. 이건 뭐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고 문제장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12번입니다. 디자인 패턴. 마찬가지 7급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부분인데 클라이언트와 서브 시스템 사이에서 똥똥똥똥한 개체를 세워놓음으로써 복잡한 관계를 구조화시킨 디자인 패턴. 종류가 수직화됩니다. 그 종류 중에 한 개를 물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맞추기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복잡한 구조를 의식하지 않고 단순화된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를 한 개의 인터페이스로만 처리하도록 만들어지는 효과를 가지는 게 누구냐. 퍼세이드라는 형태의 설명.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수업시간에 따로 설명을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7급 문제가 출제된 건데 우리같이는 이번 개리직 시험 문제에 출제된 부분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간략화시켜주는 형태를 퍼세이드라는 형태로 설명이 된 부분인데 수업시간에 설명을 들었던 부분입니다만 강조를 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가 시험 나오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출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셨다면 아마 답은 찾기 쉬웠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4개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까 확인하도록 부탁드립니다. 13번은 틀려서는 안 됩니다. DDL, DML, DCL 그랬을 때 DML의 언어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겁니다. DML은 Select, Insert, Delete, Update 형태가 만들어지더라 DCL은 Grant, Revoque, Commit, Rollback DDL은 Create, Enter, Drop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틀려서는 절대 안 되실 문제고 단지 추가된 게 이거예요. Rename이라는 글자가 추가됐는데 솔직히 이거 아닌 거 알고요. 그러면 이것밖에 될 수가 없는 상태고 DML, DCL 가지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은 확인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 봅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거 첨부입니다. 저도 이 시험 문제 보고 그다음에 네이버 찾아보니 이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아마 제 생각은 구글 개발이기 때문에 알파고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솔직히 이 문제를 보고 처음에 찾아보니 아마 텐서 플로우인가? 이런 용어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어느 누구도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최근 기술 중에 하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치는 시험이나 컴일반에서는 항상 이런 게 출제됩니다. 이건 어떻게 대비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개 정도는 이것까지 상세히 공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하는 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련을 가지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용어가 처음 나왔다 이런 단어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거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안 될 겁니다. 도대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굳이 이걸 공부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 이것까지 공부하시는 것은 이 말은 미친 짓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많이 연습한 문제입니다. 카노노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수업선에 설명을 드립니다만 계산 문제는 무조건 맞추자고 그중에 하나가 대입되어 있는 게 카노노의 형태가 만들어진 건데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랜드게이트로 구성하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1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직사각형 형태로서 16개짜리 묶음, 8개짜리 묶음, 4개짜리, 2개 짝수 형태를 묶어주는데 묶음 가능한 거 이놈이네요. 이 4개를 한 개 묶어주시고 그리고 4개짜리 묶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개 묶어주시고 밑에 있네요. 이 2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하나씩 읽어주는 방법. 이 자리에 해당되는 값이 0, 1, 1, 1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상세되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건 누가 남는다? 1, 1만 남습니다. 1, 1이라는 것은 A, B의, B의 값을 가지는 걸로 읽을 수가 있고 여기에 묶은 자료가 0, 1, 1, 1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 상세되버리면 남는 건 1, 1. 그럼 D라는 값. 그럼 얘는 B, D라는 인수로 계산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0,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 2개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0, 1이 상세되면 남는 건 0. 그럼 0이 0이니까 A', CD도 0이니까 C', D'이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 0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A에 B'이라는 값을 읽어주고 1, 1에 위에 보시면 0, 0, 0, 1이니까 1, 0 상세되니까 0만 남습니다. 그럼 얘는 C'이라는 값.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만 1이 발생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결과는 B, D 플러스 A', C', D'에 A에 B', C'이 최소화된 결과를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식을 물어보는 형태가 아닌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뜬금없이 낸드 게이트로 회로를 구현해달라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 때문에 난감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A와 B와 C라는 신호를 낸드 게이트를 통과시키며 그리고 이 나온 신호를 다시 낸드를 통과시키며 어차피 낸드가 되는 것은 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로 출력된 결과는 A의 부정과 B의 부정과 C의 부정이 각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엔드가 되고 다시 전체 부정을 취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드모르강 법칙에 따라서 각각의 부정을 없애고 합은 고배 형태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이건 트릭입니다. 트릭이고 결국은 앞에 우리가 아까 최소화시켰던 것과 똑같은 게 누구냐? 이거, 이거,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적어서 답을 찾는 형태를 약간 트릭으로 써서 회로도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결국 앞에 것처럼 제대로 읽었다라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읽어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이 동일 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선택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카노메평태에서 단지 보기 자체만 약간 변화를 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점만 좀 구분하시고 낸드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결론은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걸로 이해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우리 일반적으로 봤던 형태가 될 거고요. 시언어 문제입니다. 보통 시언어가 2개 정도나 자바 하나 시언어인데 이번에는 시언어 문제가 3가지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수업시간에 설명드렸던 선택정렬입니다. 선택정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이거는 약간 트릭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3, 2, 1, 4라는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 메인 문장입니다. int and point num 형태가 만들어지고 how many number에서 얘가 화면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 문장입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스캔 f가 사용자로부터 컨솔을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값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앞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죠. 3, 2, 1, 4순으로 입력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 n에 얼마가 들어간다? 3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숫자를 3을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 스캔 f가 나왔기 때문에 n값은 3이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 서울시에서 한번 나오고 올해도 나왔던 형태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하는 거냐? 배열 선언입니다. 배열 선언이 되는 거니까 num이라는 이름에 방 크기가 얼마 되게 3칸짜리의 배열을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라는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고 방금 본 것처럼 n은 3 그 다음에 num이라는 변수는 이 배열을 가리킵니다. 이거를 넘겨서 이쪽 함수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 4 i는 0부터 n보다 작을 동안이니까 0, 1, 2, 3번 반복하면서 다시 스캔 f 받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0번방, 1번방, 2번방에 문제에 제시한 2, 1, 4를 3개 입력을 합니다. 그럼 결론 여기에 2, 1, 4가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a라는 배열이 하는 역할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3개를 입력받아서 num이라는 배열에 차례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라는 배열 b라는 함수 호출 이루어집니다.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a0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입니다. for, for, if 두 개 비교하는 거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선택 정렬입니다. 오름차순, 그중에 부등호가 이쪽 방향으로 벌어졌을 경우가 뭘 나타낸다? 오름차순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열이죠. 2, 1, 4라는 형태를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결과를 보여달라는 의미가 설명이 됩니다. 정렬한 결과 1, 2, 4가 되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이 세 줄의 코드가 선택 정렬이냐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기업과 니은 형태는 값의 인수 형태를 넘겨주는 부분입니다만 보기 사항에 보시게 되면 답이 옆밖에 없습니다. 선택 정렬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1, 2, 4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던 문제 중에 하나고 LTI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배열의 주소가 되고 얘가 0번, 1번, 2번 0번, 1번 얘가 1번, 2번 값을 가지면서 교환시켜주도록 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형태 그래서 얘는 선택 정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쉽게 답은 2번을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버블 소트가 시험 나왔다면 선택도 시험 문제가 나왔던 분이 하나니까 코드 자체를 좀 확인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가 선택 정렬이라는 것만 잘 식별하셨다면 답은 찾기 어렵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설마 이렇게까지 내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래서 엑셀은 거의 출제 안 될 현상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게리직에서 일단 출제된 문제가 되고요. 일단 함수입니다. 얘는 최대공력수입니다. GCD라는 것은 최대공력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고요. 미디언이라는 형태가 되는 것은 중간값 채빈값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찾는 거고 얘는 거듭제곱입니다. 그러면 최대공력수니까 3,1의 최대공력수니까 3 중간값입니다. 0,1,3,3,5,7의 중간이니까 3 어쩌면 1이죠. 그리고 채빈값이니까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숫자니까 3 거듭제곱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3의 1제곱을 설명하는 거니까 3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결과가 전부 다 3이라는 값을 가집니다만 1번이 최대공력수를 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가진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리스크, 시스크 관련 형태로 설명이 되시는데 이건 뭐 문제 푸는 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단지 이게 마찬가지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딴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ㄹ, ㅁ, ㅅ이 맞는 형태가 되는 거 그래서 총 답은 3번의 4가지 형태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일반 책에 다 나오는 거니까 정리할 때 계속되는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 알고 있었다면 답 찾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얘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저번 시험도 마찬가지 출제가 됐었고요. 2번 더 나왔었는데 아마 다음 출제된다면 SQL 코드화 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나왔던 힌터라도 한 번 더 확인 부탁을 드리면서요. 검색 연산의 수행 결과는 어떠한 참조 무결성 제약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검색은 상관없습니다. 단지 삽입, 삭제, 갱신할 때 참조 무결성 위배가 생기는 거지 검색에는 상관이 없는 문장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문장 봅니다. 웰르킷값은 참조되는 릴레이션의 어떤 튜플의 기본 키를 갖거나 아니면 널값을 가질 수 있다. 기본 키는 널을 가질 수 없습니다만 웰르키는 널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이라면 2번이 설명하는 게 뭔 뜻이냐면 참조하는 릴레이션에서 튜플이 삭제될 경우 참조 무결성에 위배될 수 있답니다. A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B라는 테이블이 있다 그리고 A가 기본 키 B테이블에는 B가 기본 키가 되고 B가 얘를 참조하는 웰르키였다면 얘가 설명하는 겁니다. 참조하는 릴레이션 여기입니다. 얘가 얘를 참조하는 겁니다. 합의 개체에 얘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조되는 여기 거를 제거했을 때 4가 참조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아래쪽 합의 개체의 값을 삭제하는 경우는 전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될 수가 없다는 걸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잘못된 표현은 2번 얘도 7급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수업 들으신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점 확인하시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실제적인 SQL 코드로 적어서 잘못된 게 무엇이냐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 프로세스와 스레드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세스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쪼갠 거라면 그 작업을 여러 개의 세분화시켜 만든 형태를 우리가 스레드라는 개념으로 사용했을 때 옳지 않는 게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설명이 맞는 거니까 확인하신다라면 답은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 프로세스 어떤 스레드가 스택 영역은 공유되지 않습니다. 스택과 레지스터는 공유되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스택 영역의 내용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에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못 설명된 거 계속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어림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지금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만 거의 모든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준비하셨다면 시험 치는데 고등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올해 시험, 이번 시험은 정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험 치시는데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좌절감을 가질 수 있을까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혹시나 다시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내용들 다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다음 시험을 좀 더 잘 준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을 하셔서 내년 시험에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